안녕하세요 여러분 꾸준한 꾸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에 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방향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에 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하려고 지금 강남 일단 식당으로 왔는데 따라 보시죠 파츠고요 파츠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네, 얼마만에 보는 거야 괜찮은데 진짜 주인공이야? 응, 나도 괜찮았지 너는 안 사와도 돼 그런가? 그 옛날에 대학생 때 인터넷 강의 듣다가 교수 실제로 만나면 연예인도 있잖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이제 TV로 보는 게 더 많아가지고 왜 그래? 메뉴 설명 아, 이거는 브라타 치즈 뭐야 네 브라타가 뭐야? 치즈 이거 아, 이 밑에 토마토고? 레몬에 절인 토마토와 사과 젤리를 얹은 브라타 치즈 어, 이거 한번 보여줄래야지 한 번에 이렇게 떡볶이 주면 된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와, 진짜? 진짜 메뉴 설명 알겠습니다 오오오 아, 보여줄래? 어, 보여줄라고 이제 선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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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늦은 소리가 뭐야? 리액션 보는데? 뭐야 뭐야? 늦은 소리가 뭐야? 몇 개, 몇 개 나라 갔다 왔어 언제까지 갈 거야? 진짜 유튜브로 해야 되겠네, 친구들 그니까 오 receive Cisco 아, 이게 galaxy 오, 제가 먹을 수 있게 하죠 아, publications 음식 인서트 맛은 음식이야? 이상이 녹화된다는 거 많은 기분이네요 저도 될 거야 이게 뭔지 한번 착각이 되네 오늘 해왔거든 아 처음으로 준다 응 맨날 아휴 나만 빼고 너는 지금 먼저 했잖아 이게 마지막 주장 축가를 다 해주기로 해가지고 세명은 다 축가를 해주고 나만 남았는데 예쁘고 하셨어? 아니 아니요 애피아니다 아 맞다 애피아니다 축가도 듀엣든 노래 정하셨나요? 축가 지금 막 여러개를 봤는데 후보문이 몇개가 있었는데 듀엣이 가능하던데 어 듀엣이 또 남녀만 가능해 그중에서 드루미라고 백현이랑 수지 이 노래 좀 괜찮던데 좋아 아 괜찮아? 괜찮겠어? 내가 수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잘 봐주세요 서둑설빈이 만나면 서둑설빈이 만나면 서둑설빈이 만나면 무슨일이에요? 우와 너넨 서둑설빈이 만나면 서둑설빈이 만나면 여기 주변에 좀 많던데 주변에 좀 많던데 주변에 좀 많던데 네 잘 먹었습니다 주변 축하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오세차 냄새 와아 열면은 뒤로 당겨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전기차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전기차 노래를 안 들어서 그런가? 괜찮아? 좋아 어젯밤 바람이 오는 나만의 고정 다시 두 눈을 못하는 남의 길이 그 우리 다른 네가 꼭 한 것 같은데 지금 초기란의 거리는 너보기도 좋은 그렇게 바로 아름다운 좋다 좋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도 되게 좋은 노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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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른 노래 한 번 해봐 너 너네 아무것도 해줄순 없는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연주중고 과탈 하지만 난 너에게 나아내 내 약속 낼게 오죽 너를 위한 내 별배 영원히 너만 말아볼세 아 좋다 은지보다 수지가 나 은지보다 수지가 나 처음 치고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넌 또 매연 거기에서 내게 우리 우리 그려줘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두 나이스 특히 넌 이렇게 많이 기다렸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우린 이유는 매일같이 저녁을 보면서 아 거의 두시간 했지 노래방 재밌었지 재밌었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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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먹고 왔네 가지고 왔네 다음 결혼식 때 보는 거로 안녕 안녕 아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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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